참 예쁜 눈을 가졌습니다. 희롱하는 것이냐? 나의 네 눈구멍을 뚫어줄까? 나를 죽이러 온 거야? 꼭 죽일 생각까진 없었으나 지금 눈치 그래버릴까 싶기도 하만 혹시 청보업자요? 인생을 참 구리게 살아온 모양이오 계속해서 목숨 걱정하는 것을 보니 시대가 시대이지 않소 나한테는 무슨 용건이오? 경상제일의 정보통이라 들었소 허면 정보에 따라 가격이 매겨진다는 것도 아시는지 사치모토라는 이름이오 뭐로? 나이는 30대 중후반쯤이고 모로 모로 그때 당시 조선말이 서툰 것으로 보아 일본에서 온 지 얼마 안 돼 보인다던데 전혀 모로 실은 10년 전에 실종된 내 어머니를 찾고 있어 그럼 바람나 도망친 사내가 사치모토 10년이면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새살림을 차린 거라면 오히려 찾지 않는 게 낫지 않겠어 무례한 새끼 내뱉는 말 본새를 듣자 하니 경상제일의 정보통이 아니라 제일의 쓰레기통이었구나 제일의 쓰레기통이었구나 부디 입조심하거라 가벼이 놀리다 가벼이 가는 수가 있으니 이름이 뭐요? 이름이 뭐요? 참 예쁜 눈을 가졌소이다 희롱하는 것이냐? 나의 네 눈구멍을 뚫어줄까? 어쨌든 만나서 반가웠어 미친놈